제가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죠. 어제 선불교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불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원불교가 더 높다. 실제로 가르침 이쪽이 높다. 선불교는 일주보살이 목표잖아요. 원불교는 지금 일지 이상이 목표거든요. 일지 더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을 갖고 있냐. 그 안을 갖고 있죠. 이쪽은 구공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쪽은 법공을 강조하게 됩니다. 구공이라는 표현도요. 박중빈 선생 열반송이에요. 서태산 선생 열반송. 여기가 이제 무. 여기서는 여기가 유. 유는 무로. 유는 보세요. 현상계는 절대개가 있어야 돌아가죠. 절대개가 뿔이죠. 유는 무로 돌아가고. 무는 유로 돌아가고. 무는 반드시 현상계를 자신을 표현하죠. 유는 무로. 이래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돌아가고 돌아가서 지극하면 이것이 지극한 거다. 우주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극한데 지극하면 극치에 이르면 유와 무가 모두 구공이니 함께 굳자. 구공. 모두 공해버리니 구공하면 구족이니라. 텅 비어있는 중에 진리가 꽉 차있다. 유와 무가 이렇게 돌고 도는 이게 우주의 실상이고 이게 결국은 유와 무 전체가 공하고 함께 굳자니까 함께 다 공한데 공한 중에 구족 또 유와 무가 다 갖춰져 있다. 우주에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돌고 돌아간다. 이게 열반송이고요. 우리 참난의 이론상 안에 이게 포인트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선불교보다 원불교를 좀 많이 보시라 하는 게 100년 안 된 종교고 경전이 나온 지가 100년이 덜 될 거예요. 바로 경전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종교가 선지는 100년이 됐고 100년 경전 정리된 게 이제 100년 안쪽이고 대승불교의 교학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일지 이상 가는 길이 들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강의 때도 권한 거죠. 선불교로 화도 터져가지고 일주나 가는데 더 멀리 가려면 구공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론상은 원불교는 이거 하나고 지금 저희 학당으로 치면 2원이 아니고 2원이죠. 지금 이론상은 원불교 1은 코 1에서 마무리 나왔죠. 그럼 여기가 대짜리고 이건 소짜리입니다. 마무리 쪼개졌으니까 한 덩어리가 쪼개져가지고 음양이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론상 안에 구족 진리가 현상계에 돌리는 진리가 구족돼 있으니까요. 대소 여기서 이제 유무는 이게 이유죠. 이쪽 생겨나는 쪽 소멸하는 쪽이 무고 이쪽은 생이고 이쪽은 멸이고 이쪽은 레 온거고 만물이 이쪽은 가고 있는 거 이런 게 일어난다. 돌고 돈다. 대소 유무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쪽을 양이니까 양을 선으로 보고 음을 악으로 보면 이쪽이 선이 되고 이쪽이 악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 시가 되고 이쪽은 그른거 비가 되고 이쪽은 이로운 게 되고 이쪽은 해로운 게 되고 선은 선대로 시가 반드시 결과물을 맺고 작은 음의 시가 또 악의 시가 꼭 결과물을 맺어서 인과응보가 구현된다. 여기까지 깨달으신 거예요. 대소 유무의 이치로 인간사의 시비 이해 선악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사 선악의 기준을 보신 거예요. 참나만 본 게 아니고 그게 이 양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마구잡이로 막 참선하고 스승도 없어서 막 하다가 보통 거기서 참나 하나 깨치고 복공이 날고 끝났으면 그냥 견성한 도인은 됐을 텐데 이분은 더 들어가가지고 우주 선악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누면 오행이듯이 생 장 수 장 오행 돌아가는 걸 보고는 인과응보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가 오행 돌아가는 원리인데 이 오행 돌아가는 원리가 참나 안에 일원상 안에 일원상 안에 이미 프로그램된 게 굴러가는 거니까 무, 위 하는 게 없는 중에 변화한다. 이걸 무의화로 굴러간다. 일원상 안에 구공 안에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공 안에 그게 현상계에서 추나, 추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선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만들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과보를 받게 만들더라. 이게 우주 굴리는 이치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선불교보다 높이 치는 겁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대각할 때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대정사께서 딱 대각을 하고 음력 3월 26일 날 이게 다 우리 전라남도죠. 영광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 뭐라고 했냐. 마뉴가 우주 만물이 한 본체 채성이며 한 뿌리를 갖고 있으며 저희 학장 로고랑 똑같은 진리기라. 마뉴가 한 뿌리며 만법이 한 근원에서 나왔더다. 모든 진리가 한 진리에서 나왔더다. 이 가운데 생멸이 없는 도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이 되는 이치, 인과가 이렇게 구현되는 이치. 그러니까 이게 생멸이 없는 도는 형의상학적인 도고 인과 보응의 이치는 형의하에서 구현되는 보편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입니다.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이 되어 한 뚜렷한 기틀을 지어뒀다. 이게 하나로 굴러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건 구공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냥 벚꽁을 깨달은 게 아니고. 앞부분만 얘기하면 벚꽁이에요. 마뉴가 한자리에서 나왔고 마음법이 한진리에서 나왔구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딱 벚꽁인데 여기서 좀 더 나갔단 말이에요. 생멸 없는 도가 있고 소와 현상계를 굴리는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이 돼서 뚜렷한 하나의 기틀을 이루는구나. 하는 현상계가 대생기신론으로 말하면 최상용이 한 덩어리로 굴러가서 한 마음이구나. 그럼 이거는 구공의 경지 가야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자도 의당 부공인 줄 알고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유교가 초학자도 이니에지 벌써 노래하듯이 가르침만에 딱 박혀있으면 좋은 게 원불교는 그냥 벚꽁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경전만 읽으면 무조건 부공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원불교의 사막이라는 게 이 참나자리 각성하는 정신수양 거기서 이런 대소유무의 이치를 다 꿰뚫어보는 그래서 인간사의 시비, 이해를 판단하는 사리 연구 그 다음에 작업치사 선한 쪽은 하고 악한 쪽은 하지 않는 실제 업을 짓는 작업치사 그러면 이게 소승불교의 개정회가 확장된 겁니다. 소승불교는 출가자들 위주고 해탈을 위한 개정회였는데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경전에서 밝혀요. 원불교 경전회에서 우리 개정회는 다르다. 대승 개정회다. 뭐냐. 정신수양을 해도 모든 실제 일에서도 늘 깨어있는 정신수양이고 사리 연구를 하면 이거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사리를 연구하고 인간사 모든 문제에 가서 실천을 해도 실제로 대승적인 보살의 업을 지으면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그냥 대승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속을 둘러보지 않고 개정회를 쓴다. 그러면 이게 선입견 때고 원불교가 뭐야?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진리성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일원상 진리 저게 또 강의한다고 원불교 홍보 하나 뭐 이렇게 보시지는 않겠죠. 저희 보시면 다 재밌어요. 일원상의 진리 저기 원불교 경전 어플이 좋아서 요거 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일원은 일원은 이 한 원상 법신불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의 심인 마음도장이며 마음에 새겨진 진리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성인들의 시민만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 어리석은 중생들 포함한 모든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고 초월적인 자리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일원상이 작동하면 대소유무가 펼쳐져서 굴러간다는 겁니다. 대소유무가 없는 자리고 생멸레거가 없는 자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고 지금 이 말은 다 반대로 뭐예요. 선악업보가 여기서 나오고 선악업보의 분별이 여기서 나오고 생멸거래도 다 일원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 자리고 언어와 개념과 형상이 돈공 단박에 공한 자리고 그러니까 명상법도 이대로 하면 돼요. 언어와 명상 개념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언어들을 끊어버리면 돼요. 생각의 그 말이 속말이 굴러가는 거를 언어로 따지고 있잖아요. 개념과 형상으로 따지고 있는데 그 일체를 몰라 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요. 어떤 자리냐 공적영지라고 정확히 수신결의 표현을 써요.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 이 자리가 이때는 대도 아니에요. 이 자리만 있을 때는 근데 한생각이 일어나니까 참나가 대가 되고 소가 현상계는 소가 되고 생겨나는 쪽은 유가 되고 사라지는 쪽은 무가 돼서 대서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억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선한 것은 선한대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악은 악대로 악한 열매를 맺어서 차별이 생기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며 언어로 이름이 다 분별이 되고 언어가 생기고 형상이 따로 생겨서 차별이 나타나며 나타나니 시방 3개가 시방은 상하 상하 팔방이죠. 상하 팔방의 온 우주 3개라는 것은 욕괴색괴 무색괴의 온 우주가 장중 손바닥에 있는 구슬같이 드러나고 제가 요즘 쓰는 표현하고 맞죠. 참나자리에서 딱 보면 선악, 언어, 명상 이 모든 게 생각, 감정, 오관이고 내 우주는 생각, 감정, 오관밖에 없고 내 우주가 손바닥 위에 물건 놓고 보듯이 수축돼가지고 딱 보인다. 이게 내 우주구나 하고 딱 파악이 된다. 온 우주가 내 참나작용인 줄도 선명히 알고 이건 지금 법공구공을 완연하게 깨달은 분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가 참나 입장에서 볼 때 일체 우주가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슬 같다 하는 거는 법공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구공이 왜 들어가느냐 선악, 인과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는 구공까지 깨뚫어 보셨으니까 이 일원상에서 선악, 보응하는 위치까지 인과응보 위치까지 원래 다 갈무리 돼 있다가 현상계에서 구현되는 거다 하는 것까지 아시니까 이제 법공이 아니라 구공까지 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묘유의 조화는 여기가 진공, 텅 비어있지만 묘유는요. 텅 비어있는 중에 알아차린다 하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중에 알아차리는 공적이 진공이면 영지는 묘유죠. 텅 빈 중에 하면 텅 빈 건 무국입니다. 묘유는 태극이에요. 텅 비어있는 중에 묘유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물건이 있어서 그 안에 생멸 없는 도가 새겨져 있겠죠. 진공 묘유 하는 중에 그 조화로 우주, 만유가 생겨나고 굴러가는데 그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 광검으로 시작이 없는 그런 세월로부터 은현 자제하는 것이 현상계를 통해 이 진공 묘유의 조화가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생멸 현상이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현상계를 굴리고 있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럼 이제 이론상의 진리 정도 알면 벌써 지금 벚꽁 구공은 빼뜨려 봐야 이 말에 호응할 수가 있죠. 이 말을 인가하려면 제가 볼 때 이 말을 자기 참나 체험으로 정확히 인가할 수 있으면 벚꽁 구공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 업보도 여기서 펼쳐진다 그러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이론상에서 다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쪽은 선대로 키워주고 악 쪽은 악대로 키워준다. 꼭 열매를 받게 해준다. 키워준다는 게 해놓은 업이 굴러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이런 거죠. 제가 어딘가에서 선을 지었으면 참나가 그거를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 삶에 언젠가 그 업의 종자가 제 삶에 드러나서 결과물로 나올 때가 있겠죠. 제가 해놓은 선행이 언젠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제 삶에 제 법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화되는 거예요. 과보로. 제가 해놓은 악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악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잘 감춰진 것 같은데 종자로 있다가 언젠가 제 인생에 그 과보가 딱 나타나서 책임지라고 딱 맞닥뜨리게 나타날 때 이거를 하늘이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현자재. 은 숨겼다가 현 드러냈다가 자유자재로 하면서 우주를 경행해가고 있다. 이론상의 진리가. 그래서 이론상 진리대로만 살면 선을 하고 세상에 옳은 일을 하고 이로운 일을 하고 반대로 하면 악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을 한다. 이쪽으로 자꾸 하면 진급하고 이쪽으로 하면 강급이라고 합니다. 급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원불교는 간단해요. 게임 플레이어들의 마음인데 무조건 원불교 공부의 목표가 진급이에요. 진급하세요. 이게 경전에 계속 나옵니다. 안 그러면 강급한다. 진급해야 된다. 이분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진급 쪽으로 가야 된다. 또 나중에 제가 그 이론상 소음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이론은 이 이론상은 언어도단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그냥 언어도단이라고 하는데 언어의 도 길이 단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애고가 할 말을 잃은 상태. 그럼 언어도단에 이미 도가 들어있어요. 언어가 끊어져 버린 입정처다. 선정에 들어간 자리다. 그러면 몰라 해버리면 그대로 언어도단의 입정처입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입정처가 입정처가 이론이요. 이론상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 바 유무를 초월한 생사의 관문이 되는 자리인 바 천지은의 이 이론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주냐면 우리한테 네 가지 은덕을 베풀어줘요. 이 현상계에 네 가지 은덕을 베풀어주는데 사은입니다. 천지은 천지로 우리를 실어주고 덮어주고 땅으로 실어주고 하늘로 덮어주고 부모은 부모를 통해 우리가 이 현상계에 태어나게 해주고 동포은 동포를 통해 함께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해주고 법률은 이 모든 것을 일정한 법에 따라 법칙에 따라 보편법칙이죠. 법률은 금번 올리고 보편법칙입니다. 현상계에서는 보편법칙이 주죠. 우리를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다 판단해 줍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이게 이 법신불의 네 가지 은혜예요. 그래서 법신불이 네 가지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론상은 재불, 부처님, 조사스님, 범부, 중생의 본성이요. 그래서 영원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여 영원함으로는 상주 불멸로 늘 여여워하면서 무량한 세계를 전개하고 무상하기로는 현상계입니다. 무상하기로는 성주 괴공 성 생장수장과 똑같습니다. 불교식 표현이에요. 성 이루어졌다가 주 머물렀다가 괴 무너져 내렸다가 공 사라지고 그러니까 유무가 돌고 도는 거죠. 만물의 생로병사 생 생장수장을 얘기하신 거예요. 생로병사와 그 모든 존재들의 중생들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를 굴리면서 진급도 시켜주고 간급도 시켜주며 이론상이 우리를 진급시키기도 하고 간급시키기도 한다. 이 도대로 따르면 진급시켜주고 도로 어기면 간급시켜서 은생어해 은혜가 해로움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해로움이 은혜에서 생겨나기도 하여 이 말은 지금 해로운 일이 닥쳤는데 거기서 은혜를 제가 은혜 쪽을 선택하면 은혜로 변하고 은혜로운 상황인데도 제가 악을 저지르면 해로 변해버려가지고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렇게 육도를 도는 거죠. 선적을 택하면 진급하고 은혜로운 일을 하고 악적을 택하면 해로운 일을 해가지고 급수가 떨어지고 무량세계를 전개하니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본체로 삼아서 자기의 심신 마음과 몸 이러면 우리 같으면 생각, 감정, 오감을 원만하게 아는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게 지금 이론상을 본체로 삼아서 심신을 수호하라는 건 정신수양입니다. 늘 참나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선악 판단을 잘 하게 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즉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사용하는 공부를 이게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 여기서는 선정 먼저죠. 선정, 지혜, 계율을 원만하게 닦아서 마지막 말이 문장이 이렇습니다.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은혜는 입을지언정 진급하고 법신불의 은혜를 받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은혜를 베풀고 독은 해독은 짓지 마라 이거죠.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급수 떨어지고 해로운 일을 저질러가지고 법신불한테 배운이 되는 거죠. 법신불은 은혜를 내가 잘 갚으면 은혜를 입히게 되는데 상대방한테 은혜를 입히게 되는데 해로움을 끼쳐가지고 강급되지는 말기로 이론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이런 이론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서원하고 이론의 본성이 합하도록 서원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한문이에요. 거의 한문 수준의 한문으로 문장 써놓은 것 같은 말인데 이게 이론상 서원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론상짜리가 온우주를 굴리고 이론상 진리를 따라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해가지고 진급하고 강급은 안 돼야겠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 쪽에 서야지 해독 쪽에는 서면 안 되겠다. 이걸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론상의 위력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이론상을 자각해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를 내 진리로 삼아야 내가 이 경지를 잘 밟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은혜랑 은혜 해독도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내가 남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이게 선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죠? 내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한테 은혜를 끼치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선을 선택한 거고 그러면 나도 은혜를 받게 되고 법신부들한테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악을 선택하면 해를 입게 되는 거죠. 나도 해를 같이 입게 돼서 음쪽으로 작동해가지고 카르마가 해를 입어가지고 강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진급이 되고 어느 상황에 설 거냐 원불교는 은혜란 말을 좋아하니까 은혜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은혜를 입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법신부들의 은혜를 원래 받고 있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왜 은혜를 입...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입게 됐느냐 법신부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은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법신부를 내가 감사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은혜로 다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신부를. 그러니까 원불교는. 그래서 저희 원불교용 기도문에는 법신부들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해놓은 게요. 원불교의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자라고 접근하는 방식. 이거 다른 종교에서도 참고할 만한 자명한 진리입니다. 내가 이미 살아서 생각감정호감을 불리고 사는 게 법신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는 게 뭐냐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가 말한 육바람이래요. 원불교식 8도 천지의 8도에 때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늘 자명하게 늘 성실하게 늘 공정하게 늘 편파적이지 않게 늘 현실을 인정하면서 늘 그런 저기 자신의 삶의 삶을 처지를 수용하면서 거기서 육바람이를 구현하라 이 소리를 천지 8도라고 해서 쭉 써놨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원불교의 양식 노트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은혜 갚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천지를 닮아서 사는 게 은혜 갚는 방식이라 법신불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천지의 은혜를 쭉 관찰해 보니까 천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니까 육바람 일대로 굴러가더라 이 소리를 써놨습니다. 은혜 갚으려면 육바람 일 잘하는 게 법신불 은혜 갚는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쪽으로 사시면 그게 뭐냐 결국 남한테 은혜를 주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로운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이롭습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도 돌아온다. 남한테 해를 주면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 배은을 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나한테도 해가 돌아온다. 이게 이제 원불교식 논리니까 참고하시고 이론상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리를 설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깨달음의 힘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봤느냐 구공까지 봐서 저게 가능하다. 그래서 선불교보다는 원불교가 낫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원불교가 원래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선불교보다 낫다는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대승불교가 선불교보다 나은데 대승불교를 표방한 원불교가 일지 이상 가는 방법을 갖고 있다. 진급하는 방법을 확실히 갖고 있다. 따라서 더 낫다. 화두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사막을 두루 닦으면서 보살도 하는 게 훨씬 나은 방식이다. 이 얘기죠. 결국은.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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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